What's good,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-7 Chilin 입니다. What's good, I'm 24-7 Chilin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ll the black music, and I'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, you already know. 24-7 Chilin 와, 진짜 너무 덥습니다. 저 지금 집에 막 들어왔는데, 촬영하려고 지금 세팅을 막 해놓는데도 땀이 지금 엄청나요. 지금 한국은 제가 살면서 가장 더운 여름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일본은 더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뭐 40도 넘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그런가? 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녀보면 원래도 일본인 관광객분들이 많았는데 더 많은 느낌이고 일본 관광객분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더위를 그렇게 잘 안 타시는 것 같아. 이거 좀 부럽다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한국은 지금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. 죽을 것 같은 와중에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정말 오랜만에 컴백을 한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. 제가 이 그룹과 이 그룹 팬들 덕분에 저희 채널도 많이 알려지고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비퍼스트가 드디어 티저 영상으로만 계속 나왔던 뮤직비디오 본편 블리스 폴롤 드디어 공개했습니다. 제가 이거 전주 한 10초 들었나? 바빠서 폴로 버전을 못 들었어요. 못 들었는데 보니까 미국에서 촬영된 뮤직비디오인 것 같고 분위기가 되게 경쾌하고 그냥 시원해요. 그냥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상징하는 색깔은 블루스카이 하늘색 딱 그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. 그냥 겁나 시원해요. 비퍼스트도 이제 음악적인 변화들이 좀 있었잖아요. 되게 하드한 음악들도 갖고 오기도 했고 막 드릴 갖고 오기도 했고 밝은 음악만 만들 줄 알았던 비퍼스트가 이런 면이 있었나? 라고 할 정도로 좀 놀라운 면들이 있었습니다. 이번에는 다시 뭔가 전주만 들었을 때는 제가 처음에 느꼈던 비퍼스트의 그 처음의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밝고 건강한 이미지 같은 게 저는 비퍼스트한테 생각이 나거든요. 그걸 힙합으로 풀었다고 했을 때도 그런 느낌들이 음악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게다가 또 여기 뮤직비디오의 배경이나 전반적인 무드가 굉장히 밝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시원할 것 같고 저도 아직 뮤직비디오를 끝까지 한번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가끔 일부분들이 저한테 비퍼스트 관련돼서 좀 편집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퍼스트 같은 경우는 다른 컨텐츠와 달리 제가 좀 엄격하게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비퍼스트 관련된 컨텐츠들은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본 바 저작권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엄격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열심히 만들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뭐 저작권 침의 신고 뿐만 아니라 영상을 만드는데 제약적인 부분들이 다른 컨텐츠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아요. 물론 그런 것들을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회사가 있는 유튜버들은 영상 리액션 영상들을 올리고 있긴 합니다. 하지만 저는 인디펜던트 유튜버 잖아요.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바이브를 제대로 느끼고 싶으면 오피셜 뮤직비디오 먼저 보시고 저희 채널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 비퍼스트의 블리스포 영상을 볼게요. 야오 켈레스 게 렌톨 비퍼스트가 뉴욕에 왔네요. 어어어어 잠깐 잠깐 아웃핏도 좀 한 번 봅시다 이번에는 데님 자켓과 데님 팬츠로 완전히 맞혔죠. 그 리바이스 감성나는 이게 일본 아이돌 가사들의 약간 특징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 가사와 비교하면 은근히 철학적이고 진지한 면들이 많이 있다니까 되게 인생에서 느끼는 어떤 자신들의 소외를 되게 잘 푸는 것 같아 근데 되게 보면 몰이베이션적인 가사들이 많아 일단 멜로디도 그렇고 이 곡에 사용되는 드럼 소스라든가 리듬 같은 게 진짜 이 폭염을 겨냥한 느낌이 커요 한국만 더울 거 아니잖아요 일본도 엄청 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뮤직비디오와 음악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일부러 다시 말하면 썸머의 덤 같은 걸 준비하는 거지 근데 또 뉴욕에서 찍으니까 바이브가 다르다 원래 이 blissful이라는 말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뮤직비디오 자체가 굉장히 밝은 것도 있는데 뭔가 좀 더 평소에 비퍼스트의 음악적인 모습에 비해 좀 더 자유로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? 아 좋다 훅이 되게 좋다 그러니까 대중성도 있어요 대중성이 제가 봤을 때 한 60%고 힙합적인 느낌은 한 40%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 정도의 균형을 맞춘 것도 굉장히 잘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돌 그룹들이 어쨌든 상업적인 흥행을 위해서 힙합을 보여주되 어느 정도의 타협은 필요하다는 걸 나는 알거든요 아... 그냥 뭐 랩벌스도 그렇고 전반적인 느낌들이 뭔가 들으면 들을수록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건강함을 줄 것 같은 곡이야 다시 얘기하면 음악의 듣는 연령대를 얘기한다면 전 연령이 다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곡인 것 같아 되게 그런 것들이 많네 가사에 보면 무명 시절부터 보이지 않았던 길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고 성공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뭔가 인생의 정답은 없고 내가 가는 길 자체가 진짜 그게 내 길이다 약간 이런 느낌들 이게 케이팝의 기준으로 봐서 그런지 이런 바이브의 곡에는 사랑 노래를 쓸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비포레스트는 다른 곡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인생에 대한 가사들을 꽤나 진지하게 풀어요 전 그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 정상에서 팝 샴페인이라는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다 그거 있잖아요 약간 이게 장르적으로 뭐라고 딱 얘기를 하기는 애매한데 레첫 같은 그런 바이브들이 좀 있네요 전반적으로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비교를 하자면 크리스 브라운 앤 타이가 옛날에 듀엣 앨범 냈던 약간 그런 바이브들 이건 진짜 완전히 대중적이다 이전 곡들이 워낙 드릴 가지고 하드코어 했으니까 힙합에 좀 거부감 있는 사람들도 듣기에 굉장히 이지한 곡들이 곡이 된 것 같아요 그냥 곡이 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별로다 아니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멜로디나 이 곡에서 느껴지는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느낌 있죠 일단 저는 좀 아 하나 놀란 거 있어요 물론 가창에서는 제이팝 고유의 어떤 바이브들이 있어요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무드는 그래도 좀 제이팝의 틀에서는 좀 벗어난 느낌의 곡인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패턴하고는 조금 달라요 퍼포먼스도 되게 자유롭잖아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영상들은 조금 스킵을 했어요 어쨌든 물론 100%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돌이라는 위치에서 힙합을 한다는 거는 힙합을 깊게 듣는 힙합 정키들을 위한 곡들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곡들을 그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그게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때가 많죠 왜냐하면 어쨌든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 위치잖아요 다른 아티스트들에 비해서 제작 앨범 제작이나 뭐 여러 가지 투입된 어떤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힙합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인 곡들을 뽑아야 그게 또 잘 팔리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밸런스를 맞추는 거를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바이브의 곡이라면 저는 듣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퍼스트가 갖고 있는 저는 이미지가 밝고 건강한 이미지가 크거든요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잠깐 들을 음악도 하고 그랬긴 했지만 그래도 밝아요 이미지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? 뮤직비디오나 이런 데서 보여주는 느낌은 때묻지 않는 순수함들이 멤버들한테 있는 것 같아 게다가 뮤직비디오 자체가 지금도 굉장히 푸르고 건강한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뭔가 신나고 경쾌한데도 정서적인 뭔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트랙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하게 즐길 수 있는 거 저는 이 곡이 힙합을 그렇게 막 잘 안 듣는? 혹은 힙합을 거부감 있는 사람들도 듣기에는 굉장히 만족할 곡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 노래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서울도 한낮 기온 35도에다가 밤 기온도 거의 30도가 넘거든요 와 그냥 이거 듣는 순간 되게 시원해지는 막 느낌이 들어 곡 자체에서 느껴지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오시고 저희 24x7 채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Peace out Peace out Peace out Peace out 감사합니다.